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 시의 계절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돈독한 정을 쌓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 7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모두 보유한 안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외별신구 탈놀여의 인류무용유산 등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동이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곧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순항으로 9월 27일부터 여울간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감동과 재미가 가득한 탈춤나들이로 가을의 신명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